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불교의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. 원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나 전 의원의 예방을 받고 불교에서 화합은 자비를, 상생은 보살도를 뜻한다며 내가 남을 이기려고 누르면 결국 그 화는 나에게 돌아온다고 조언했습니다.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지금 국민들 간의 갈등이 많고 대립하는 것 같아 이번 선거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인 화합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. 비공개로 이어진 자리에서 나 전 의원은 연등회 전승관 건립 예정지인 남산충정사와 도시공헌법을 비롯한 불교 관련 법령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